안녕하세요. 센트럴병원 영상의학 팀장이며 여행작가인 정범대입니다. 여행작가로서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함께했던 자전거이고 항상 긴장해야하는 병원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출퇴근을 자전거를 하다보니 운동도 되고 또 긴장의 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흥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알게된 저만의 두 곳의 추천코스를 소개합니다. 제1코스는 월곤역 객골실태공원 호주업원 광국지 무랑자수기입니다. 제2코스를 제3코스에 2코스를 밀디어에요. 제3코스에는 9코스와 대응을 Schulter의 시가 있습니다. 제2코스는 2코스에서 10코스에 천천히 바이러시 Swift wondrousbrook. 12코스는 3코스, 점ystem ranging from the top 10코스에 편집니다. 제2코스에 서울의 수사장은 바이러시장에서 보다보니 전문이 있습니다. 제2코스는 잘 보존된 객고 오프로드를 따라 드넓은 호조바를 달리며 시원한 개방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2코스는 오이더역 대구생명공원, 오이도, 시화방조제, 거북섬, 군자천입니다. 제2코스는 오이더역 대구생명공원, 오이더역 대구생명공원, 오이더역 대구생명공원, 오이더역 대구생명공원, 제2코스는 잘 개발된 배고신도시를 지나 도심에서 가까운 해안선을 따라 케이골든코스트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기 쉬운 자연생태대와 해안선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시흥 여행작구로서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시흥 하루